정말 끝까지 남아주셔서 힘차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선수들에게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경례 박수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에게 힘차게 응원해 경례 사랑해 박수를 해주세요. 자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힘차게 응원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구요. 이 마음 간직해서 올 시즌 우리 선수들 계속 더 힘낼 수 있도록 이 단상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남은 일요일 잘 마무리 하시구요. 우리 다음 돌아오는 5 6 7은 또 중요한 격기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3도에서 그때는 3도에서 임차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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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